그대에 주저하지 주저하지 말아요 기다리던 때가 온 것뿐이에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대 내 손을 내 손을 내 손을 잡아요 그대에 망설이지 망설이지 말아요 애가 타게 기다리던 그 순간이에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대 내 손을 내 손을 내 손을 잡아요 오늘 밤엔 밤새도록 사랑을 노래해요 오늘 밤엔 밤새도록 사랑을 속삭여요 오늘 밤엔 밤새도록 사랑에 춤을 춰요 세상에 박미 선배님까지 나와서 노래를 같이 불러주시네 박미씨 노래라 보내고 칠각산 주세요 드릴 수는 없고요 칠각산 돌려주세요 오늘 하루 행복하길 언제나 아침에 눈뜨면 기도를 하게 돼 달아날까 달아나자 오빠 잘 모르겠는데 칠각산이에요 만난 건 행운이야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게 웬일입니까? 걸스테이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모든 스타분들이 욕심내는 그 코러 열려라 노래방 노래만 많이 알고 노래만 잘 부르시면 선물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상품이 점점 더 푸짐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로봇 청소기 월행기 김치와 만드 세트 차량용 블랙박스 식품 건조기 광파 오븐 루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죽여온 명품 선물 세트 마지막으로 침구 청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아 많아 엄청난 선물이 많습니다 진짜 많네요 자 걸스테이 걸스테이 혹시 욕심나는 거 있어요? 침구 청소기 침구 청소기 이거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하지만 정답을 맞춰야 됩니다 침구 청소기 걸고 갑니다 힌트 주세요 인당수에 서있는 효녀 심청이죠 효녀 심청이죠 정답 정답 불효자는 웁니다 아니에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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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주병선 씨입니다 빗속의 여인 아닙니다 두 팀은 기회 없어요 그림만 봤을 땐 빗속의 여인이에요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여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녀죠 불효자는 웁니다는 뭐야 안 나오는 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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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혈숙 선배님의 춤추는 템버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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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우리 여인은 춤추는 템버린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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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춘다 템버린 오답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